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후보는 353번째 야생 블랙첼 입니다. 뭐 이거는 영어랑 한글이랑 똑같으니까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일단 학명은 푸르노스 세로틴 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보시는 거랑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가을에 단풍이 든 거고 야경 부위는 껍질입니다. 껍질이죠. 이게 바로 어릴 때 껍질하고 좀 더 자랐을 때 껍질이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게 어릴 때 껍질이구요. 다음 장에서 자랐을 때 껍질을 보여드릴 겁니다. 통명은 블랙초크, 초크체리, 럼체리, 와일드체리, 그리고 한글로는 야생 블랙체리 입니다. 북미 동남부에서 자생하는 수목이구요. 줄기가 1.5m 까지 지름이 그렇게 크고 그리고 이게 지름이니까 둘레가 아니에요. 1.5m면 꽤 되죠. 높이도 30m니까 상당히 크게 자라는 체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걸 벗나무라 그러는데 벗나무 치고는 상당히 크겠죠. 껍질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성숙한 줄기거든요. 거칠고 검게 그렇게 덮여서 성장합니다. 잎은 어긋나는 타운형이구요. 꽃은 작은 백색의 측명총상. 여태까지 총상꽃차리는 많았는데 측명총산은 처음 나오네요. 그렇게 키고 열매는 1세치 내외의 까만색 동그란 그런 형태로 가을에 성숙합니다. 이게 잎이구요. 그리고 꽃이 이게 측명총상 상태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총상꽃차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측명총상이라고 그러니까 총상이 아마 무더기로 나는 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효능으로 수렴제, 진정제, 소화제 이런 효과가 있고 기침하고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호흡계통 신경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진정제로 많이 쓰인 것 같고 원주민은 이것 말고도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주민별로 종족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만든 방법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소껍질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분만 통증을 완화하는 사람이 그런 종족이 있었고 그냥 껍질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설사하고 폐 문제를 해소했던 그런 종족이 있었고 소껍질을 다려서 치질 관장용으로 쓴 그런 종족이 있고 또 이거를 발효시켜서 열매를 발효시켰겠죠. 1년 정도 묶인 다음에 이질치로 하는 그런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잎은 사람은 괜찮은데 가축이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특히 시든잎은 치워야 됩니다. 그걸 먹으면 죽거든요. 일단 사용법으로 가을에 채취한 껍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이 가축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껍질도 죽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삶으면 안 되고요. 그냥 우려서 우리는 거 하고 삶는 거 하고 차이를 아시죠? 우리는 거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차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거고 삶는 거는 그렇지 않죠. 불에다 올리고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하고 같아요. 1컵의 물에 1티스푼. 그래서 하루에 1,2잔을 한 모금씩 응용하면 되고요. 틴크는 물에 한 12,3 방울 정도를 타서 복용하시면 되고 소화제로 만드는 방법은 1리터 병에 이걸 보통 쿼트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쿼트를 쓰죠. 0.96리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리터입니다. 1리터에 껍질반 브랜디 혹은 위스키 같은 걸 반을 채워서 그러니까 독한 술이죠. 한 40도 정도 되는 술을 반반씩 넣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도 소주로 인삼주 같은 거 만들 때 인삼을 넣고 거기다가 소주를 채우잖아요. 반 정도씩. 이거는 흔들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걸러서 한 스푼 식전에 이렇게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삼주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16번에 정의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